자기 양말빨래 한번 나한테 부탁한 적이 없어요. 워낙 똑부러지고 자기 일은 알아서 하는 성격이라. 야, 더 꽂아. 인사는 하고 지내자고. 뭐, 남들처럼 잘 지냈냐, 좋아 보인다, 그런 스몰토크. 대학생도 됐는데 좀 꾸미고 다니지. 구질구질하게 그게 뭐야? 언제 떠나? 빨리 떠나주면 좋겠는데. 오래 머물 생각도 없지만 쫓기째 떠나긴 싫거든? 그러든가. 딸!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니, 어? 넌 어떻게 그동안 아빠 면회를 한 번도 안 하고. 내 딸인데, 올해 열 여덟. 스물이에요, 스물. 스물. 아이, 언제 이렇게 나이를 먹었대. 야, 우리 딸 그동안 숙녀가 다 됐니. 그래, 요즘엔 시크한 게 대세지. 내 딸이 유행을 알아. 유행은 무슨? 싸가지 없는 거지. 그 짐, 내 방도. 감사합니다. 난 what I can and I. 혼인회는 Norm rare. 네 잘 지 Klug을 아니기는abi. 사실 몇 개promiss 참여골은 하나에 하나도 떠나 상세위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